울진해양경찰서 사고 차량으로 달려가 확인한 결과 두 명의 사고 차량 운전자가 모두 차량 안에서 엎드려 있었고 차량 내 창문을 두들겨 보았으나 의식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 차량 중 한 차량은 차 안에서 연기가 나고 있어 차량 화재 등 2차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을 두들겼으나 반응이 없자 창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려 운전자가 의식을 되찾게 했습니다. 정순경은 운전자를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며 다른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119와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정순경은 사고 현장의 다른 목격 차량들은 지나갔지만 혼자서 사고 현장에서 응급 조치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곧 119 구급 차량과 112 순찰 차량이 도착해 사고 차량 운전자 두 명을 무사히 인계하고 파출소로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사고 운전자들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경화 순경은 출근 중에 일이라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할 수 있지만 해양경찰 공무원으로서 누구나 이러한 일을 겪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당연히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